istically- 야 착생했다. 어 진짜. 카메라 문다고 그런 소리 하지 말라! 우리 손을 반지면서 쪼금 움직여도 되지 않나 하는 거 같아? 많이 움직이지 않는 거야. 하소 그냥 움직이고 싶으면 하는데. 감사합니다. 감사합니다. 제 생일 파티에 와주시면 감사합니다. 태광아 생일 축하해. 우리 보이스퍼의 기둥이 되어줘서 지금까지 이렇게 다 같이 함께 할 수 있었던 것 같아요. 앞으로도 우리 보이스퍼의 기둥이 되어줘서 더 열심히 함께해 보자. 오래오래 신고하자. 네 보이스퍼의 셋째 정대광아 생일을 축하합니다. 25살에 생일이 됐는데 아프지 말고 쑥쑥 커라. 축하해. 태광아 생일 너무 축하하고 5년 6년째 팀을 또 이끌고 있는데 힘들 텐데 앞으로도 잘 이끌어서 같이 빨리 성공하도록 하자. 고맙고 생일 축하한다. 오이님. 고맙고 생일 축하합니다. 축하합니다. 참 좋은 축하합니다. 아유 감사합니다. 아유 감사합니다. 딸기로 준비해 주셨어. 여기 여기? 아 이렇게 생일마다 TV에서 감사합니다. 얘 또 리더러가 너무 크게 흐린 것 같아요. 원래 한 연휴 갈수록 업그레이드 돼야 돼요. 생일 축하하다. 아오가 막 이렇게 카메라 볼 때마다 생일 축하해 주는데 너무.. 생일 축하한다. 제가 하는 게 촬영 나왔죠. 아 촬영이 남았나요? 아 다행이다. 다시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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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 너밖에 없다. 아 이제 좀 가면 안 되냐? 촬영해야 되어서. 원래 좀 약간 뻔한? 항상 못하려 하는데 아 이런 것도 신선했네요. 감사합니다. 아 הנ다. 뭔가